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 KTX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열차를 놓치더라도 열차 출발 후 10분 이내라면 스마트폰 앱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기차역에 가지 않더라도 코레일톡을 이용해 반환 위약금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열차 출발 후 코레일톡으로 승차권을 반환하려면 먼저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켜고 코레일톡 앱의 위치정보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. 코레일은 오늘부터 이러한 내용의 열차 출발 후 코레일톡 승차권 직접 반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.